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위테랑 고소경입니다. 9월 평가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. 총평은 우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. 이번 시간은 해설 강의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라이브 총평 봤나요? 총평할 때 약간 시간을 잘못 생각해서 10분을 더 했어요. 그래서 선생님 뒤로 했었던 우리 백호쌤과 오지훈쌤이 조금 기다렸는데 물론 친한 사이지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빌어서 사과를 하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자 이번 시험은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16번까지는 되게 쉬웠고 그치? 17번, 18번, 19번, 20번에서 누가 많이 맞췄냐가 핵심이 되겠어요. 그죠? 근데 중요한 건 16번까지 만약에 틀린 게 있다거나 못 푼 게 있다거나 이러면 조금 냉정하게 반성 좀 해주시고요. 알겠죠? 자 봅시다. 자 1번. 다음은 열출입 현상과 이에 대한 설명인데 자 다음은 올케 얘기한 학생이죠. 자 첫 번째, 염화암모늄을 물에 녹였더니 뭐 이것도 물론 이거 자체도 외우는 친구가 있지만 발효별의 정의는 이 D가 중요하죠. 용액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야. 그럼 주위 온도 내려갔으면 무슨 반응이야? 흡열반응이죠. 그래서 기억은 흡열을 말하고 있는 거고 자 니은, 비오테인은 연소. 열이 발생했다는 걸 보지 않아도 연소는 태우는 거니까 당연히 발효과정을 말하는 겁니다. 풀어주면 되겠고 자 따라서 기억은 자 봐봐. 학생애인 어때요? 기억은 흡열이니까 잘못 얘기했고 자 두 번째, 니은은 흡열이니까 또 잘못 얘기했고 그러면 C가 정답이겠네. 흡열반응은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? 뭐 당연한 얘기죠. 정답은 2번입니다. 다음 2번. 자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면 안 돼. 자 첫 번째가 암모니아죠. 누가 봐도 암모니아고 두 번째 건요. 물론 꼼꼼하게 푼다면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. 그죠? 이거 동그라미 친다고 시간을 많이 여비하는 건 아니니까. 자 COOH거든. 카룰복식이라고도 하고 따라서 이거는 아세트산이잖아. 무슨 성이다? 산성이다. 에탄올, 메탄올, 아세트산 이런 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액성이에요. 그죠? 자 볼까요? 기억. 가는 질소 비료 암모니아 보는 순간 튀어나온 단어 하버 그죠? 그 다음에 암모니아 식량의 대량 생산 왜? 비료의 원료이기 때문이다. 뭐 이런 거 따라서 맞고요. 다음 두 번째 나를 물에 녹이면 산성이다? 당연하지. 네. 그 다음 세 번째 가와 나는 탄소화물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? 탄소가 있어야 탄소화물이지. 따라서 얘는 탄소가 없잖아. 그쵸? 얘만 탄소화물입니다. 알겠죠? 여기서 이런 또 실수하면 안 돼. 만약에 얘한테 나는 탄화수소이다. 그 보기는 또 잘못된 거죠. 탄화수소랑 탄소화물을 구분한다. 탄화수소란 탄소랑 수소만 있어야 되는 거야. 얘는 5각기였죠. 5각기였죠. 산소가 있으니까 탄화수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보기. 오케이?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자 다음 3번 다음 세 가지 문자 가나다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. 메테인, H2O, HCN인데 딱 보는 순간 사면체 몇 도? 109.5도가 되겠고 자 물은 출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거를 구분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렇죠? 네 그 다음 이거는 비공의 없이 두 방향이면 180도 맞는 거지. 그쵸? 얘는 104.5도 자 그럼 질문 가는 정사면체냐? 당연하지. 결합각도는 나와 다 중에 얘가 커야지. 다음 세 번째 극성 분자입니다. 자 얘는 완벽한 대칭이니까 무극성이 되겠고 이거 대칭이 나오시면 죽어야겠죠? 네. 요거 물 구분용의 극성이고 대칭 안 나오죠? 극성입니다. 모멘트가 이렇게 쏠리잖아. 그치?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죠. 극성 두 마리입니다. 다음 4번 문제는 내 기지마 어이없죠?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준위인데요.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냐 다전자 원자냐가 중요한데 수소 원자 오비탈이니까 오로지 뭐에만 의존해? 껍데기에만 의존하죠? 그 얘기는 오로지 주향자 수에만 의존한다. 따라서 자 기역은 주향자 수입니다. 그 다음에 니은의 표를 보시면 첫 번째 껍데기에 S 있고 두 번째 S랑 P니까 니은 S지 당연히 이거 틀린 사람은 없겠죠. 다음 5번 자 아크릴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었을 때 무슨 문제구나 동적평형 자 이때 Y축 그죠? 자 밑에가 뭐예요 여러분? 수증기 위에는 액체 상태인 물입니다. 물을 넣었을 때 동적평형이잖아 이때 문제 시간이 T2일 때 동적평형에 도달했대 여기서 뭐에 들어있어? 평형인 거야 평형이라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거겠고 뭐 그치 이거 안 써도 되잖아 그죠? 네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요가할 수 필요는 없죠 사실은 속도가 똑같은 거고요 속도가 똑같으니까 더 이상의 모일 수입에 나고 없는 거고 그렇다면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무슨 반응 우세? 요 과정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해야 되는 거야 그치? 이해했어?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점점점 처음에 액체 상태인 물을 놓고 다친계상에서 동적평형을 할 때 점점점 물은 어때야 될까 물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수증기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여기서 감소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? 질문이 뭐냐 자 기억 물에 상변하는 가역반응이다 당연하죠 두번째 T1일 때는 동적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쵸? 따라서 자 H5 L의 증발속도 이게 응축속도니까 같으면 안되잖아 증발이 빨라야죠 따라서 이 값은 1보다 커야 됩니다 다음 T2일 때 그 다음에 T3일 때 자 수증기 양은 어떠냐 가는 만큼 모기 때문에 수증기에 모을 수는 변하면 안되지 평형상태니까 따라서 D것도 안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틀리면 곤란하다 그죠? 예 4 5 6 6 6 6 감사합니다.